음악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국제항로 해양정보입니다. 미세먼지를 싹 씻겨줄 비가 내리고 나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. 출항지인 인천의 낮 최고기온이 1도선에서 그치겠습니다. 댁에서 출발하실 때 두터운 옷차림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입출항로에서 출발은 좋습니다. 선박 운항지수가 1, 2단계를 보이며 출항에는 문제없겠고요. 자세한 여객선 정보 알아보겠습니다. 단둥으로 향하는 동방명주 6호는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해서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는데요. 가는 동안 물결과 바람이 매섭습니다. 백멀미지수 매우 나쁨이니까요. 멀미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단둥에 도착하면 영하 1도로 춥겠습니다. 낮 최고기온이 0도선에서 그치니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. 다음은 석도로 가는 동방명주 8호 살펴보겠습니다. 출발은 저녁 7시가 되겠고요. 다음 날 오전 10시에 도착합니다. 석도의 백멀미지수 역시 나쁨을 보이며 다소 힘든 여행길이 예상됩니다. 거센 파도로 배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토요일 오전에 석도에 도착하면 기온은 6도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. 낮에는 8도까지 오릅니다. 인천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. 기온은 6도까지 오릅니다.